안녕하세요. 저는 비더슈탄트 팀의 작가 정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슈탄트의 작곡가 최대명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를 배경으로 5명의 17살 펜싱 선수들이 히틀러 엘리트 학교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레지스탄스로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단계별로 천천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글로컬 공모가 떠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객분들도 함께 공감하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소재인 만큼 그 매력을 음악으로 약간 다운을 시켜서 극을 더 돋보이게 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 캐릭터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문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극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좋은 뮤지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메이크업팀의 작가 조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메이크업팀의 작곡을 맡은 고현정입니다. 남자분들께서 또 유튜버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시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편견, 젠더박스를 벗어나서 어떤 백스토리와 또한 자신의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재미있게 만들어보려고 했던 뮤지컬 작품입니다.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에서 다른 아시아권, 다른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어서 그런 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뷰투버라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대안적인 밝은 분위기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자 방향을 잡았는데요. 메이크업이라는 주제 그리고 메이크업이라는 소재가 가진 어떤 그런 다채로운 매력을 음악에서도 좀 다채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님과 처음에 이 작품을 개발했을 때 처음 초심과 더불어서 또한 좋은 멘토링을 받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잘 담아서 즐겁게 컬러풀하게 러브 이어 셀프 할 수 있는 렛츠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멘토님들께 멘토링 받으면서 이 작품을 어떻게 진보하지 않게 더 새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관객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 존재했었던 작품들이랑은 확실히 좀 결이 다른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뱅크시 팀의 작가 김홍기입니다. 영국의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의 생애를 모델로 해서 만든 국내 최초로 그래피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뱅크시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일대기는 연극, 영화, 여러가지 매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뮤지컬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또 글로컬 뮤지컬라이브가 우리나라 국내 여러 뮤지컬 공무원 중에서 가장 관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글로컬 라이브를 제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과 어떤 자본주의, 집단 혹은 계급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관객분들이 보다 재밌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쇼 뮤지컬로서의 어떤 특수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재밌게 글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공포,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